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한 종합병원을 비롯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간병인과 보호자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로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 지난 21일 이곳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습니다. 환자 14명, 보호자 7명, 직원 6명인데 아직까지 의료인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제 확진된 이후 이곳 병원에 입원한 80대 남성 환자가 폐렴 증상 악화로 숨진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병동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중증 환자가 많아 환자 26명을 코호트 격리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이후에도 같은 층 다른 병동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금까지 13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서 전수검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동구의 한 병원에서도 원무과 직원이 확진됐고, 수성구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최근 2주 사이 6개 의료기관에서 5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의료기관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간병인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 등 병원 내 감염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했습니다. 오늘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73명, 경북 31명이고, 0시 이후 대구 75명, 경북 71명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